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또 영적 두기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모교 사역자 조장 훈련 메시지는 대교구장을 중심으로 대교구가 우리 강서 1대교구가 말씀 안에서 영적인 한 흐름을 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지교회 우리 사역자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 구역원들까지도 이 말씀의 흐름이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독려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구역지교회가 또 이 사역의 중요한 미션을 붙잡는 훈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일천번제 헌신의 주여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한기상 3장 4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일천번제 헌신의 주여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종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일천번제로 또 천일 동안 새벽마다 헌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저희가 종종 듣게 되어지고 또 그런 글들을 좀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영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 본당 헌당과 또 237 나라보그마를 놓고 우리 전송도들이 퍼스트 무버로 함께 헌신하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헌신을 통해서 사실 물질적인 헌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역과 내 인생을 한 앞에 일천번제로 또 들여지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좀 소론을 보면요. 제가 그 질문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또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스트하시피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것도 열 번째 아들이었고요. 정실이 아닌 이 첩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의 사울이었고 또 2대왕의 다윗, 3대왕의 솔로몬이 되는 거죠. 자 무려 열 번째 아들이었다. 그것도 정실이 아닌 첩을 통해 얻은 아들이라면 법적으로는 사실은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위로 계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지명하셔서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데 다윗은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해가 이제 주전 970년경이고요. 그의 나이가 20세였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또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왕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뭐 붙었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이다. 나는 작은 아이고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고 자신의 정말 무능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예배자로 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솔로몬이 드렸던 이 번제. 이 번제가 무엇인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라는 뜻 자체는요. 레이기 1장에 보면 굉장히 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라는 의미 뜻이요.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레이기 1장 10절이나 14절에 보면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 또 14절에도 보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며 이처럼 양이나 염소나 새해를 통해서 그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에게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 자체가 보면요.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은요. 처절이 버려질 부분들은 버려지고 또 흠없는 부분들은 각을 떠서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방식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레이기 1장 9절 13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을 떠서 완벽하게 다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이 번제는 고기 덩어리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 태워서 연기를 피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레이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오지만 이런 화목제를 보더라도요. 부분으로만 태웁니다. 그리고 살코기는 제사에 참여했던 자들이 나눠 먹고 속번제 같은 경우에도 내장이나 지방 등 기름은 태워받이지만 살코기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죠. 그러나 이 번제는요.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그야말로 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번제의 의미는요. 완전 헌신 완전 희생 이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희생재물 이 부분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 세이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우리가 양들이고 또 새의 번제를 드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번제입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전부 태워서 내 몸이 연기가 되고 또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려지는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내 아래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고 가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이 희생재물은요. 여러분 이 양 흠 없는 양이나 소 이 양이나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모든 죄를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전가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바로 전가하는 겁니다. 양이나 염소가 불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그렇게 불타서 하나님께 받쳐지는 것.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희생재물을 드려지는 겁니다.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개에 허기진 분도 아니고 또 짐승의 피에 목마른 분이 아니신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난해서 우리의 적선이나 기부와 같은 이런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요. 나를 온전히 드려질 때 나를 바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희생재물로 드려지는 그런 번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자신이 되시고 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번제에 의해서 우리가요 잘못된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면은 바로 종교적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여러분 같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일단 종교적인 헌신이란 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헌신이죠.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 기준과 내 의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헌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가 지금 변화선에서 너무 감동이 되니까 현실에 앉아오고 싶은 거죠. 내가 집을 셋째 짓고 싶은데 자 한체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체는 모세를 위해서 한체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오직 예수가 아닌 거죠. 자칫하면 우리는요. 내 기분 내 감동 나를 기준으로 한 생명 없는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도요. 여러분 방향이 맞아야 되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무데나 투자해도 안 되고 아무데나 헌신해도 안 되는 것은 모세의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오직의 유일성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종교형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과 상관없는 곳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면 이런 막무가내 헌신은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헌신해봤고 나도 나름대로 봉사구제 많이 해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나로부터 출발한 내 열심의 내 기준의 헌신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반드시 종교적인 헌신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춘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의 신점들을 보십시오. 우상 앞에 들여지는 재물들 그들의 헌신들을 보면요. 철저히 종교적인 헌신이고 기복적인 헌신이죠. 그런데도 그들은요. 올인해버립니다. 한 예로 여러분 이 메카에 있는 이슬람 카바 신전 여러분 혹시 영상을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 영상들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하지라는 순례 기간에 보면 거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순례를 하면서 이 카바 신전 주변을 돌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보면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천천히 돌아요. 일곱 바퀴 이게 다 정해진 규리대로 돌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돌다 보면 이게 순간 그 질서가 무너지면 압사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2,400명 몇 천명씩 압사당하는 것은 그냥 피일비재한 매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카바 신전에 보면 그 모퉁이의 블랙스톤이라고 해서 검은 돌이 있습니다. 무하마드가 거기에 입을 맞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순례자들이 그 카바 신전을 돌면서 마지막 그 검은 돌에 입을 맞추는 것까지가 이제 순례를 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하고 압사사고가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검은 돌을 향하여 손만 뻗쳐도 그러면 순례를 맞췄다고 인정하겠다. 그래도 사람들은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 검은 돌에 입 맞추고 서로 그 돌을 부여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그들의 이야기로는 원래 흰색 돌이 사람들의 죄를 의뢰해서 검은 돌이 됐다. 여러분 그 영상을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정말 거짓된 우상 신전 앞에서도요 사람들이 깔려 죽어도 그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 생명력 없는 정말 사단의 전략 앞에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기도 가평이 통일교 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통일교 타운이 있는데 통일교를 빼놓고는 지역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교인인데 정상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시고요. 교인이에요. 그런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표면상으로는 기독교인이지만 그 통일교 자체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그들과 거래를 틀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통일교와 손잡는 교인들이 제법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이런 우상의 신전이 그 지역의 트렌드마크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되어지고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또 교회가 완전 무능력에 빠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원의 본당을 놓고 이 헌당을 놓고 우리가 헌신한다. 이건 여러분 유일성의 축복을 아는 자들의 헌신이고요. 바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본론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솔로몬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천번제 이것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오늘 좀 본문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우리 열한기상 3장 4자리도 나와있지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일천이라는 수를 쓸 때는요.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는 단순히 3, 4대의 축복 단순히 100배의 축복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십진법에 의거한 그런 숫자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천 역시 바로 성경적인 의미가 완전 수입니다. 일천마리의 소의 머리에 직접 안수를 하고 죽이고 각을 떠서 번지단이 완전히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하루에 일천번을 반복을 한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 앞에 우린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양도하겠다라는 것이 일천번제의 참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천번제 자체가 일천번제의 수가 완전수라면 자 일천번제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것은요 한 번에 제사를 드릴 때 한 번에 제사를 드릴 때 천마리의 이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에 천마리입니다. 보통 우리가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자 오늘 제목을 좀 잘 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건데요 일천번제 이거와 일천번제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요 일천번제 그리고 일천번제 당연히 일천번제가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천번제 하면요 한 번의 예비가 아니라 천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천번 그러나 일천번제는요 한 번의 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의 일천마리가 되는 겁니다. 천마리의 이 흠없는 제물을 한 번에 드려버리는 거거든요 한 번의 예배입니다. 한 번의 예배에 일천마리를 드렸다는 거고요 이거는 천번의 예배니까 당연히 한 번씩 한 마리씩 드렸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약간의 좀 띄어쓰기의 오리라고 할까요? 자 보통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번의 제사가 아니고요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천마리의 제물을 하나 옆에 완전히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완전 헌신 완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 얼마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솔로몬 하면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지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의 본물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배경에는 일천번째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일천번째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헌금 항목을 만들어서 매일 새벽마다 매주마다 일천번의 헌금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한 오류고요 여러분 일천번째입니다. 번째를 드리는데 한 번의 번제에 천마리의 양을 드린 완전 헌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오직과 유일성과 일심, 전심에 온전한 헌신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우리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기뻐 받으시고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5절 말씀이거든요. 기본에서 밤에 여왁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일천번째를 하나님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열한기상 3장 9절로 11절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가가 나옵니다. 자 우리 열한기상 3장 9절 말씀 자막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총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풍렬하게 하옵소서 자 또 11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구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냐 내가 어떻게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도 주시고 또 선악을 풍렬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그러니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죠. 자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가 바로 우리 사역자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제 1순위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골롯에서 2장 2, 3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방향 맞추게 되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도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경제까지도 보아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1천번제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좀 적용할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죠? 두 번째로 내 인생의 1천번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록하실 때요 1천번제가 아니라 이제 1천번제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올인하는 겁니다. 한 분 앞에 올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 인생의 1천번제라는 것은요 가장 좋은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예물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가장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1천번제 제물 이전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보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린 표현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틀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민족들이 구타던 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수는 본다고 얘기하죠. 왜? 구수는요 무당이 칼줄을 치면 됩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가 구경꾼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틀려지는 거거든요. 예배는 목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배를 집행하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 그런데 물론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하나의 주시는 축복도 받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게시도 물론 받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예배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흡량되어지는 예배 드립니다. 기도 올려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일천번제는요 내 자신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올인 그것이 내 인생의 일천번제인 것입니다. 자 10편 40편 6, 7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제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제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거 모면요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바치기 전에 나를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그 제사나 재물은 한간 형식에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생명력 없는 제사가 되는 거죠. 자 베드로 저서 2장 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산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크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급북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바로 만인 사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 지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온전히 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 히브레서 11장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쭉 네 가지의 성경구조를 우리가 자막과 함께 좀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구제봉사를 하고 또 우리 구역지교 안에 많은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먼저 내가 향기로 온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인생의 일천 번제가 여러분 사역의 첫 출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 앞에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은요 종교인 또 우상 숭배자들의 헌신과는 여러분 차원이 달립니다. 왜? 우리가 하는 헌신은요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오 곧 유일성의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헌신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성의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은 유일성의 성도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은 유일성의 가정이오 여러분들의 생업은 유일성의 업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신자의 경제는요 하나님도 일반 의총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찌할 건 세상 조직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유지하는 경제는 되어질 수 있지만 특별히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특별 온천 속에 주어지는 경제는요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또 우리 본당 헌당을 위한 유일성의 경제 수문경제, 빛의 경제, 특별경제, 세계복음의 경제, 후대경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릴 사역의 일천번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역의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일천번제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로만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일천번제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자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선순위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 이제 교회의 올해 우리 지침에 따라서 이제 구역지교회에서 우리가 더 이상 구역 헌금을 걸지는 않습니다. 구역 헌금을 들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제는 사실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들이 다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이제 어떤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구역들이 그동안 멈춰 있었던데 또 다치고 또 줄어들고 이런 구역지교들을 이제는 살려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의 가장 일수는요 우리 구역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뭐니도 여러분 사역에 우선순위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요. 워십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이 헌신은요 여러분 예배입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직무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 옆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왕로로 타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왕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고 하필 1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역자 조장으로서 또 지역장으로서 여러가지 직무를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보다 급한 것은 급한 일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늘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 전도와 또 봉사와 성도의 교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 모든 구역원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또는 예배자의 모델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던 제사 드렸던 것이 바로 기부온 산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2천 번제 드린 이 기부온은요. 왜 산당이냐? 사실 가난한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가 산당이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을 정복하고 나서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전국에 이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기부온에 있는 큰 산당이 산당이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 기부온으로 오가면서 오감사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이 노아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노아 역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가 그치고 땅에 발을 내딛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마무리 상수리 수풀 앞에 예배의 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다? 마무리 상수리 수풀 앞에 단을 쌓다? 여러분 그 단은요 여태까지 우상 앞에 드려졌던 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마무리 상수리 수풀 앞에 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우상을 섬겼던 그 단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보여지는 겁니다. 전도의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또 우상 앞에 드렸던 단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흑안문화 모든 종교의 문화가 무너지고 그쵸? 하나님 앞에 운전한 예배자의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보원 산당이라는 가나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우상의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화가 활성화되고 흑안문화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가장 영증이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 역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내 공로 내 열심이 아닌 보상심료부터 출발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언약 붙잡은 피언약 그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미국의 시조 이 청교도들 역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올 때요. 신데로고 건너올 때 정착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아벨처럼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과 구역, 지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1순위도 아닙니다. 0순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뭘 많이 보면 예배 들으시는 분들 보면요. 수리형 인생이 있고요. 수리하다. 정비형 인생이 있습니다. 이 질병도 보면요. 여러분 치료하는 분이 있고요. 예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분들이 건강하시죠? 이미 망가진 몸을 고치는 것은 원래 몸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저도 전에 팔이 골절된 적이 있었는데요. 의사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느끼지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상당히 많이 이제 뭐 거의 불편함 없이 회복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부러지기 전보다는 낫지 않아요. 아무리 나아졌다고 해도 90%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하는 차원과 예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고요. 우리 예배 역시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정비형 인생이죠. 수리형이란 건 뭐면요.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오는 겁니다. 망가지고 코치로 오는 거 실패하고 매맞고 난 뒤에 하나 옆에 나오는 그런 여러분 수리형 인생이 아니고요. 정비형 인생 정비형 인생은 그야말로 솔로몬이 자신의 증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옆에 예배자로 섰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학업이 됐건 생업이 됐건 사육이 됐건 먼저 하나 옆에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간의 시작 이미 주일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목, 금, 토, 일이라고 카운트는 하지만 주일이 맨 앞에 빨간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 예배의 성공이 한 주간의 성공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저는 늘 어떤 비유를 하면 영증은 충전소다. 예배 자리는 한 주간에 살아갈 영의 양식을 얻고요. 우리가 만땅으로 그야말로 기름을 채우는 것 영의 양식을 채워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양식을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정비형 인생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귀한 왕노릇조차도 예배보다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자는요. 영적인 행무기를 소유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배자를 통해 일하시고요. 예배를 통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요. 그 시간에 우리에게 힘과 답과 해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소교형으로 왜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야 되고 왜 저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설교와 찬양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의 기준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은 바로 예배와 기도 소원을 말씀해 보면요. 이 솔로몬의 모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근간은요. 번제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간도요. 예배와 기도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천마리의 재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것은요.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고 온 정성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해 버린 겁니다. 나를 번지점프하듯이 던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예배 선수를 짓는 이 성정거 중의 모든 것을 또 다윗 왕이 준비를 했고 또 그것을 완공했던 솔로몬처럼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이 본당 환당에 또 올인하고 여러분의 사역이 정말 영적인 퍼스트 무버의 응답을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올인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면요. 이 직분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분의 축복의 통로다라고 단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직분의 축복의 통로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에 말씀을 좀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눈치 채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사역자들의 영적 자세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자 7절에 보면요.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고백을 하고요. 9절에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10절에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만 주의 앞에 들고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복음이 포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정말 저는 사역자의 중요한 미션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것도 참 때에 따라서 필요하죠. 적재적소에 우리가 할 말을 하나님이 또 주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경청입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들어줄 때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들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많은 지혜를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의 사역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잘 통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역 하나님께 감당한 힘을 구할 때 동일한 응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당 헌당을 위한 헌신이요. 저는 참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헌신,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은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의지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무한한 세계의 상급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없다면 또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없다면 우리처럼 참 어리석은 인생도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내세를 알고 하나님의 서는 그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 결산의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전도를 위한 정말 생명과 헌신 갇히는 유일성의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헌신이 무거운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우리의 좌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당 헌당을 위한 헌신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을 향해 있기 때문에 역대하 여러분 7장 16절 자 우리 자막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민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7년도 우리 예원의 원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본당 헌당을 위한 헌신이 너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축복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 속에 있고요. 기도하는 이 현장 속에 있고요.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빛을 바라는 이 성전에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역대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의 공사를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언약계를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3장 3절에도 보면 사무엘 역시 어려서부터 언약계 옆에서 자라고요. 또 언약이 심겨진 그의 삶 속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는 동안 전쟁이 그쳤습니다. 평화가 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도하는 현장 속에 솔로몬이 이 성전구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계속해서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계속 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역대 7장 이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예원의 본당, 한당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개미군당과 같은 여러분들의 헌신 속에 눈물어낸 헌신 속에 계속해서 우리 퍼스트 무버가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또 3월 말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역대상 여러분 29장에 보면 다이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자 즐거움과 자원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내가 또 드릴 수 있는 그 말은 이거는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가문의 영광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부터 힘을 대서 성전을 위한 예물을 준비했고 그의 신하들도 즐거웨이 드렸고 백성들도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이 바로 역대상 2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퍼스트 무버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우리 본당 헌당입니다. 원뉴스의 헌신을 반탕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진행하실 것이고 우리 예원의 본당은 우리 후대 앞에 인생 작품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정말 귀한 상급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당 헌당을 향한 2, 3, 7 나라 보그마를 향한 빛의 경제로 구별된 숨은 경제에 우리가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상황에 따라 자제 우리 되시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뜻을 정하시고 끝까지 도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퍼스트 무버는요. 한가정 일구자가 아닙니다. 가족 수 인원대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50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50만원을 내가 안 써도요. 그것이 우리 재산을 뿔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50은요. 하나님이 100, 200으로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방인들이 와서 여와의 빛을 바라는 이 3세 사례는 그 센터로 하나님께서 우리 본당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원 본당이 누릴 응답이고 정말 말씀운동 생명운동 재창조의 운동이 우리 예원 본당을 통해 일어날 축복의 현장일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역의 일천번째라면 이제는 네 번째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일천번째 결국은 여러분 이 본당 헌당은 무엇이죠? 후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종결지는 여러분 결국은 랩넘트입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헌신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원이라 우리 잠원 말씀이 지혜져져 압축된 삶의 경험입니다. 저는 잠원을 읽기 시작한 지 한 20년 25, 26년이 되는데요. 잠원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요. 모든 삶의 삼라마사가 다 이 잠원에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지혜서죠. 그래서 날짜를 맞춰서 읽습니다. 그래서 잠원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원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지혜가 생기고요. 또 같은 본문 같지만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릅니다. 매달 매달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새내기 커플들 또 임신한 이런 우리 지역의 커플들을 만날 때 늘 잠원 말씀을 물어 태교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로운 랩넘트로 하나님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원 1장 1절에 다이사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죠. 솔로몬의 잠원이다. 그래서 잠원의 핵심 구절인 잠원 1장 7절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치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제는 인생 후기를 남긴 것이 보면 이 잠원 말씀에 이어서 잠원의 지혜서라면 바로 이 전도서는요. 인생의 교본이죠.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후기를 놓고 굉장히 중요한 인생 교본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27번이 나오고요. 해아래 해아래. 바로 이 땅의 것. 세상의 삶을 얘기하죠. 27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관계를 떠난 해아래의 삶. 세상의 삶은 공허하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이 세상의 것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만이 해외의 것만이 가장 값된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대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그 가치를 이끼어지는 인생의 교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 우리 지역장, 조장, 우리 구역원 여러분들은 후대 앞에 정말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인생의 교본을 남기는 지혜로운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제목처럼 1천번째 헌신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 축복입니다. 여러분 1천번째 헌신의 주역이 누구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헌신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사역자분들을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헌신은 종교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아까 마태복음 17장 4절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초망을 셋을 짓겠다고 했던 그러나 친정헌신은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금적인 헌신입니다. 올바른 헌신의 시작은요. 오직 예수 외에는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 올바른 헌신인 것입니다. 달인 목사님께 칭찬을 받고 교육자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도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이 우리 사역의 동기가 되면 안되죠. 어느 순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요 완전히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은요 코람대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과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보상심리로 하는 헌신이냐 아니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풀태워서 올려드리는 일 전번째 헌신이냐 오직 예수만 남는 보금적인 헌신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금을 위한 헌신은 뭐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냐 그럼 반드시 상을 갚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보금적인 헌신은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구원과 상관이냐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이 상관이 있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헌신이 보금에 유익이 되느냐 안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아닙니다. 보금과 정말 생명 살리는데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기뻐 받으신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무가내로 하는 헌신 아닙니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잡힙니다. 내가 스스로 내 발목 잡히고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나중에 시험들어 교회 떠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미련합니까 보금적인 헌신은요 마가복원 10장 29절 30절 하나님이 현세의 백배 나와 보금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전토 자식을 버린 자는 현세의 백배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백배 그래서 똑같은 헌신이 아니라 생명과 보금과 관계가 있으면 이것이 이 땅의 백배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생명 없는 구제 생명 없는 종교적인 봉사가 아니라 오직 보금과 전도와 성교를 위한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백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준비 완성을 했던 이 다윗과 여러분 솔로운 시대는요 최고의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본당을 건축하고 입당을 하고 이제 헌당을 향해 막바지에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 최고의 황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금을 가진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고 헌당한다. 여러분 우상의 신전들도 얼마나 벌성하고 세워집니까? 그냥 돈을 긁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흑암경제 흑암 우상 문화 속에 빼앗기진 경제를 보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가 보금 때문에 하는 이런 보금적인 헌신은요 정말 오직 예수 중심의 헌신 이 보금의 헌신 오직 예수에는 다 사라지는 이 헌신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본당의 입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당 헌당을 위한 이 시간표들이 우리 개인과 가문이 또 세워지고 나라는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개인과 가문이 함께의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금적인 헌신은요 반드시 사탄이 무너지는 헌신으로 연결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는 헌신은 반드시 재앙이 떠나가는 헌신입니다. 내가 하는 헌신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는 헌신이요 이 헌신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헌신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왜 솔로몬의 이 헌신이 유일성의 응답이냐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전모후모한 응답 유일성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재창조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죠.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까지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헌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금 안에 모든 것 다 받았거든요. 그러고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헌신이의 또 플러스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래요.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래요. 이런 전모후모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다의 부하 이방나라의 재물들이 이 성전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업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사업 현장 속에 이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에베저 3장 20절 말씀. 오늘 솔로몬이 누렸던 이 응답이 바로 올해 원단 말씀과 상통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었을 때 하나 옆에 일천번째로 완전히 올인하면서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전모후만 응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구하지 않은 부하 명예와 영하까지 하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베저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바로 원단 성취의 주역의 응답으로 여러분께서요 일천번째 헌신의 주역으로 기획하리프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고요. 따라서 우리의 행복은요 하나님을 경의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뭐죠 여러분? 천번의 예배가 아니라 천마리죠. 자 오늘의 이 키워드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번의 번제 물론 천번의 번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천마리의 번제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숫자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헌신의 시간표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시간표에 나를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내가 천번을 하나의 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번이 아니라 한 번에 온전히 하나의 배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요. 그래서 올인하는 예배, 올인하는 사육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천번을 다 올인하면 좋죠. 자 여러분 수차적인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과 헌신의 주역으로 어느 정도로? 오늘 날이 오늘밖에 없다. 오늘 날이 이 날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결심중독이라는 말씀을 옥사님이 전해주셨거든요. 2017년도에 이 본문을 다루실 때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항한다는 이 역대의 말씀을 주셨을 때 결심중독이 뭐죠? 결심하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늘 몽상가로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결심중독에 걸리냐? 내일이란 것 때문에. 내일이라는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자꾸 미루게 만드는 것이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결심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결심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즉시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시로 이겁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즉시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훈련 말씀을 받았으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즉시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탈무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라. 우리가 늘 끝난 것 뒤돌아보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즉시 지금이라는 시간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왕상 7장 21절에 참 이 솔로몬의 고백이 대단하다. 솔로몬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표현을 쓰거든요. 자 성전 현관에 두 기둥, 녹기둥을 세우죠. 자 우편 기둥에는 야긴, 좌편 기둥은 보아스라고 해서 야기는 하나님이 세운다, 세워섰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입니다. 무엇이죠? 이 성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원의 본당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론 우리 성도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도구삼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넉넉히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포럼 성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9장 3절, 열한기상 11장 38절, 역대상 28장 10절, 또 29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고 내가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고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서 쭉 로마서 12장 1절까지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영정 예배라는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함께 찾아보시고 또 함께 묵상하시고요. 자 솔로몬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찌꺼기가 아닙니까? 세상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 시간, 찌꺼기 헌금, 찌꺼기 정성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서 유일성의 헌신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사역자분들 여러분들의 예배 또 헌금 사역을 점검하셔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영적 1천번째의 응답으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이 붙잡을 기도 제목 부신랑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1천번째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솔로몬처럼 후대 앞에 인생작품을 남기고 가문과 가정을 보금으로 세우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우리 사역, 우리 구역지교안의 퍼스트 무버 정말 우리 함께 모임으로 우리 가족의 인원대로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열정과 도전과 욕심 갖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본당헌당과 이 삼천나라 보금하의 주역으로 또 우리 본당헌당을 통해서 우리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한기상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1천번째 헌신의 주역이라는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1천번째를 통하여서 하나의 폐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온전한 완전한 헌신으로 완전히 올인한의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인생의 1천번째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의 우선순위가 먼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직분의 헌신과 본당 헌신을 위한 헌신을 통해 사역의 1천번째를 드리게 하시며 정말 후대 앞에 자문과 솔로몬의 지혜선을 남겼던 인생의 교본을 남겼던 솔로몬처럼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1천번째의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번의 번째보다 천말의 번째라는 말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천말 한 번에 하더라도 온전한 유일성의 헌신 모든 것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하는 우리 귀한 사역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저 하나님 앞에 찌꺼기 헌신이 아니라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천번째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구역지교회 안에서 영적 퍼스트 무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본당 온당을 통해 2, 3, 7나라 살리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크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